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중국 동방항공 측이 한국인 승무원 73명을 부당하게 집단 해고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라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찾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21호전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중국 동방항공 집단 해고 승무원 및 법률 대리인 20여 명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뜻을 밝혔습니다. 동방항공 해직 승무원들은 2019년 3월 계약직으로 입사한 이래 약 2년간 근무해 왔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이후 사측의 경영 악화 등의 사유로 지난 11일 기간 만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국제기구를 통한 문제제기,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 절차나 민사소송 제기 지원 등 다양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침해받은 노동권 회복을 위해 힘쓸 계획입니다.